토픽 하나만 더 볼까요? 좀 간단하게. 춘천 연인 사례인데 상견례 앞두고서 연인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 회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 사례 사건의 피고인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사형이 구형됐군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사건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어머니는 계획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. 왜냐하면 시신 훼손하고 나서 또 옷을 갈아입고서 또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까지 찾아가거든요. 어쨌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는데 사형이 구형됐고 선거 공판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또 어떤 형이 확정될지 좀 봐야겠습니다. 지금 나온 것은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는 것이고 아직 결심이 난 것은 아니니까요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